제 3화 히브리인 바울 2화에서는 바울의 출생지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시를 중심으로 바울의 출생에서부터 어린 시절 곧 양육 시절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울의 삶에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에 살펴봤던 출생과 어린 시절은 그 사람의 정체성, 선입견, 모국어, 문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과정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요.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어디에서 형성되었는지 그것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퍼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8일 만에 한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가문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이다. 뭐 그런 말이죠. 로마서 11장 1절에도 보면 그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사람이다. 이건 뭐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베냐미지파다. 족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통 히브리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마치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사람 같죠. 그런데 그는 다소 사람. 그런데 그의 출신은 다소 출신이었잖아요. 그는 다소 출신이 아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무슨 이유로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했던 것일까요? 앞에서 봤던 빌립보 3장 5절을 다시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8일 만에 할례는 당연히 자기 스스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부모가 해주는 겁니다. 할례는 부모가 태어난 자녀에게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자손입니다. 라는 언약의 표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가 율법이나 아니면 유대교적 전통성에 민감한 그런 교육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정 23장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전도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관한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뭔가 정보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생질이라고 하면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신척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정보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부모는 베냐민 출신으로서 유대지역에서 살던 중에 어떤 일을 계기로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길리기아 다소로 이주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는 다소지역에서 바울의 부모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떤 사건을 근거로 이사를 가게 되었던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도 남아있고 또 그렇게 유대식 교육으로 바울을 철저하게 교육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둘인데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둘. 그러나 바울의 부모는 헬라도시에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철저히 유대교식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도행정 22장 1,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더욱 경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대개 그들에게 중요한 표지였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히 정리하고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시 유대지역에 살던 일반 본토 유대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가 뒷섞인 히브리 말을 본토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시리아 지역에 가까우니까 이 아람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했고요.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올수록 히브리 말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소에 보면 베드로가 배신을 때렸을 때 그의 사투리 때문에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아보고 제사장 집안의 시녀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투리가 바로 아람어 사투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헬라 지역에 터져서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 말을 그때 당시 공룡어가 그리스어 헬라어였으니까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잘 못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철저히 부모에 의해서 히브리 말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히브리 말이 되게 약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다고요? 바로 히브리 말을 아유 자유자재로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경청을 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정통 히브리인인구나. 정통 유대인인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헬라파 그리스존 유대파 그리스존이 나눠져서 갈등을 겪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언어에 따라서 헬라파 그리스존이 유대파인지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식 교육을 받고 거룩한 언어인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히브리 말을 자유자재로 쓰니까 이런 증거 그리고 8일 만에 한례를 받았다. 이런 증거를 봤을 때 자기가 히브린 중에 히브린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또 한편으로는 헬라 말도 다소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 말 또 굉장히 잘하고 그리스 문학과 그리스 수사학에도 되게 뛰어났죠. 그러니까 참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바울은 대도시에서 살아서 그리스 언어 그리스 문화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유대율법과 히브리어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교육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적인 그런 요소들도 바울은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여행하다 이 책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당시에 유대인 교육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살부터 토라를 읽기 시작하고 10살이 되면 미드라시라는 구전 토라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죠. 라비들의 그리고 이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13살 우리나라 13살은 코찔찔이들인데 그때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13살에는 성인식을 치렀다고 해요. 그리고 장가도 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3살이 되면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미드라시를 암송하고 이해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라비를 따라다니면서 직접 율법을 주석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받습니다. 박사 과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표로 정리한 건데요. 바로 5세부터 10세부터 13세부터 뭐 이렇게 쭉 과정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죠. 바울은 몇 살까지 다소 있었고 몇 살부터 예루살렘을 건너가서 공부를 했을까 우선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성인식 이전까지는 다소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살았다고 유추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사람이 언어 자체를 모국어처럼 활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수사법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회가 깊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바울 서신의 수준에 봤을 때 뭐 어렸을 때 예루살렘을 건너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건너가면 헬라말을 쓸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히브리말을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동시에 또 생활 속에서 헬라를 배우고 헬라 어떤 철학들도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13세 이전까지 다소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13세부터 성인식 이후에 건너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의 엄격한 교훈을 이건 대학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세 이후에 대학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3단계 과정을 예루살렘에서 했다. 진짜 이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 공부 잘한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율법의 해석과 연구,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한 라비오 바리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본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다소 사람 바울이 아니라 이건 다 3자가 표현하는 거고 바울 스스로는 자기를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신지에 대한 영향보다 가정교육과 대학교육이 바울 스스로의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교육이나 예루살렘으로의 유학, 그리고 바리세인의 경력은 바울 서신에도 미친 영향이 큽니다. 여기 나오는 구절들 광야 유랑 세대의 세례, 하와를 유혹한 뱀, 신해선 율법의 제정에서 천사들의 협력, 이스마일의 이삭 박해, 이런 구절들은 종종 바리세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풍류적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울도 자기 소신에서 활용하는 걸로 봐서 이런 미드라시에 관한 지식들이 충분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색으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세인들의 믿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할 때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세상의 종말, 종말의 시대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선지서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두계파들은 선지서를 인정한 모세오경만 인정했는데 선지서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색은 이런 것들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세인이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도래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다 바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평소 지향했던 그 소망들이 바로 예수를 통해 성취됐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헌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 때 배웠던 신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배웠다고 하죠. 그런데 가말리엘의 스승이 힐렐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에는 힐렐파가 있었고 샴마이파가 있었는데 힐렐파가 좀 진보적인 파였고 샴마이가 보수적인 파였습니다. 그래서 힐렐파들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개방적이었고 진취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게 된 어떤 소명, 계기 이런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화, 3화 전체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토대는 유대교에 헌신된 정통파 유대인 부모, 이것이 가장 중요한 토대이고요. 이 부모 아래에서 그는 다소에서 출생해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고 13세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철저하게 바리세인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한편으로는 다소의 삶에서 그리스어에 능통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 문학과 그리스 수사학에 뛰어났고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통해서 고급 성경 해석학에도 그는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 대한, 그리스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 개방성이 있었음과 동시에 또 철저한 바리세인으로서 율법 및 장로 구존에 대한 정통, 정통성도 있었죠. 율법에 대한 그런 엄격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편으로는 또 다소 지역에서 천막, 융탄자, 가죽공예 이런 것들이 이런 산업들이 활발했던 다소 지역에 있으면서 천막 기술을 배웠죠. 아버지로부터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그때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의 사회적 어떤 기술이나 지위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바리세인과 또한 라비로서의 위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금을 만나면서 다 리뉴얼됩니다. 다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가지고 있는 시민권 천막 만드는 기술, 그리스 문학이나 그리스어에 대한 깊은 조회 그리고 또 유대의 히브리인으로서의 바리세인으로서의 또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또 율법에 대한 태도, 종말론에 대한 인식, 성경을 다루는 능력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에 대한 또 어떤 문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보금을 만나서 다 새로워지면서 이방인 사회로 사도로 쓰임받는데 다 하나님 활용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바울이 썼던 이 열세관의 소신들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다 녹아져 있는 이 결정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소명, 바울의 소명받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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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